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역사 투어 그리고 온몸이 짜릿 치명적인 시원한 맛까지 즐기러 출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불긋불긋 예쁜 옷을 입은 가을산 새로운 계절을 맞아 정렬적으로 탈바꿈한 대구 광역시의 등산 명소로 찾아가 봅니다 어우 곱다 단풍 색깔 정말 제대로 됐네 여러분 단풍이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 아비가엠도 단풍을 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팔공산을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쉽게 전망대에 다다를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선택했습니다 무려 1980년대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팔공산의 케이블카 사이즈가 참 아담하죠 제가 전공에 있는 케이블카 많이 타봤지만 여기 팔공산의 케이블카는 좀 아담하거든요 조금 작은데 작아서 그런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조심스레 탑승 이렇게 등대고 앉은 건 처음이에요 색다른데? 팔공산의 웅장한 숲을 가로질러 점점 올라갑니다 저기 단풍 좀 보세요 진짜 예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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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단풍이요 색깔 정말 제대로 제대로 물 들었네요 무려 5분 정도면 정상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엄청난 속도죠 지금 더웠습니다 정상까지 더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격은 바로 하늘정원 하늘정원입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이리 원하는 대로 아주 편하게 앉아 도착한 곳 하늘정원에서 계단을 조금만 누르면 진짜 정상입니다 우와 여기가 정상인가 봐요 정상이다 정상 우와 팔공산의 정상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반갑다 팔공산아 야호 케베카를 타고 쭉 올라오면 정상까지 조금만 더 걸어 올라와서 이렇게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와 팔공산 감상하는 방법 등산아 없어도 돼요? 등산복 없어도 돼요? 마음에 여유만 있으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다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소원 바위에서 지극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열심히 소원을 빌고 가면은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가위에 뭘 그리 붙이고 계시나 봤더니 아 동전 어디 보지 어디 보지 아이고 미끄러워라 아유 쉽게 붙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 어 붙었다 붙었어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거 딱 붙였으니까 아마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면 책임지는 거예요? 대답 잘해야 돼 안 이루어지면 100원짜리라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500원짜리였으면 이루어졌을 텐데 다시 도전? 너무 적게 썼어 울퉁불퉁한 표면에 잘 맞혀서 아비가일도 붙였다 붙였어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도 빌어봅니다 꼭 이뤄지겠죠? 80단으로 광복장하러 오세요 구석구석코리아 이번에 찾아간 여행지는 과연 어디? 아니 아비가일 거기서 뭐해? 설마 피아노 연주 중? 근데 입으로 하잖아 아비씨 왜? 돌 아니에요? 이거 쇠 같은데 여기에 이게 왜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나요 아 그래요? 소리가 안 나죠? 네 이 피아노는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입니다 최초 피아노요? 네 최초의 피아노였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고 궁금해 했었는데 민통에서 소리가 나니까 어? 어? 이거는 귀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귀신통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귀신통? 귀신통?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가 바로 대구광역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근처 삼은진 나루터를 통해 들어오게 된 피아노 미국 선교사 부부가 짐꾼 2, 30여 명을 불러 3일에 걸쳐 옮겼다고 합니다 어? 여기 있네요 귀신통 납시오 1900년에 미국인 선교사가 낙동강 대편으로 이 피아노를 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게 된 거죠 이 삼은진을 통해서 피아노가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피아노가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였어요 네 낙동강 상류와 하류에서 모여든 장사빼들이 집결하던 곳 삼은진 나루터 이곳을 통해 들어오던 물자들은 이곳을 비롯해 강원도와 호남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야, 멋진 앞에 교역을 하며 왔다 갔다 하던 보부성의 느낌으로 유람선에 탑승해 낙동강의 풍력을 한껏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삼은진이 유명해지게 된 건 조선시대 세종 28년부터 성종 임금님 때까지 한 40년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교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때 이 삼은진을 통해서 일본의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물건이 여기에 보관을 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고 했던 그런 곳이죠 나를 따르라! 선장이 된 느낌으로 키를 잡아보는데 와, 시원하다 삼은진교 4일을 지나며 가을 바람을 제대로 느껴봅니다 대구 낙동강에서 배놀이하는 게 너무 좋네요 예전부터 많은 교역이 일어났던 곳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영광이고 참 좋아요 나루터를 지키고 있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우뚝 서 있습니다 많이 심상치 않은 자태의 이 나무는 이 나무가 주막촌을 보호해주는 이 마을의 수호신이었대요 500년 된 팽나무라고 하는데 배들이 들어오면 이 나무에 묶어놓고 배를 여기에 정착을 시켰다고 그러죠 오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이 주막촌이 흥할 수 있었다죠 당시의 풍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오늘 막걸리 맛 좋네 한 병 더! 주먹! 빨리 줘! 무슨 망태기 그만 먹고 집에 가요 매를 취하도록 많이 잡샀어요 취향이 누가 취해요 저 그만 여기 낙동강에서 짐 짓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나 아무도 안 취했거든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예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옛 조상들이 즐겼던 것처럼 파전에 막걸리까지 한껏 배부르게 누려봅니다 아니 근데 저기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야 아비가일 자기 고향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자기 물건도 주고 팔고 하면서 이 곳이 굉장히 활발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연부렁빛 코스모스가 수줍게 피어난 길가 가을바람 따라 거닐다가 만난 수중 백허길 위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낙동강의 눈부신 풍경 위로 노을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어머 정말 장관이다 와 이 낙동강의 노을도 끝내주네요 지금 하늘이 쫙 보랏빛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이 물 위에 그대로 비춰지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이 나루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딱 단풍 색깔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그림 보는 것 같아요 역사 문화의 거리 대구광역시가 밤이 되면 확 바뀐다 짠! 대구의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역시 대구의 밤은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바로 야지장입니다 저와 함께 가볼까요? 시장의 밤은 잠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밝게 빛난다? 파이어! 불꽃쇼부터 뒤집고 볶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 총 출동! 그 핫한 현장에 아비가일이 빠질 수 없겠죠 지금부터 출동합니다 시장이라서 그런지 분위기 진짜 좋네요 버스킹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래도 하시고 또 구석구석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많고요 수많은 음식들 중 아비가일이 선택한 것은 바로 삼겹롤말이 아이고 크다 커 완전 맛있다 진짜 아비가일 또 먹어? 2인분 같은 1인분으로 감사합니다 먹을 수밖에 없겠다 야골라 비주얼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겠죠? 진짜 2인분 같은 1인분 맞네 맞아 음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음 아이고 관광객들이 여기다 계셨네 가을밤 정추를 느끼면서 즐기는 시간 무려 조선 중기부터 시작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랍니다 여기 자주 오는데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저렴한 가격에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비가일의 힘을 보여줘 못박기 도전 아니 그게 뭐야? 어렵다 가을밤 적시는 버스킹 공연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답니다 서문시장에 야시장에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공연도 보고 뭔가 대구의 젊은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야시장 외에 밤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어둑어둑할 때도 가능한 근대문화 역사 투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로 도심 한국판에 자리한 커다란 성당인데요 뒤에 엄청 멋진 성당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외방 선교회에서 들어온 카톨릭 성당입니다 우리가 서울의 명동성당 그 다음 평양의 평양성당 그 다음 세 번째로 대구의 계산성당이 지금 이 모습으로 된 거는 약 115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네요 차적 290% 지정된 우리나라의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요? 와우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곳 계산성당 당시에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몰라요 누구시죠?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시고 마카오에서 신부님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인데 김대근 안드레아님이십니다 김대근 신부님이라고 그러죠 대구는 이분의 이름을 따서 대근 학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서울과 평양에 이어 세 번째로 세워진 고딩 양식의 계산성당 1900년대의 서양 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성당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그 당시에 지어진 서양 가옥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전통 기화와 어우러진 서양식 건축 이 집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기 특별해 보이는 집이 있는데요 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름답죠 110년 전쯤에 지어진 성교사님들이 사시던 주택이에요 집이네요? 성교사님이라면 어떤 분의 집이었나요? 1893년에 배우드 성교사님을 위시해서 계속적으로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교 의료 그리고 또 교육에 힘을 쓰시면서 자기들의 주거지로 이 동산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귀한 거예요 지붕이 귀화로 되어 있고 창유리도 굉장히 이쁘죠 붉은 벽돌의 전형적인 미국 북쪽 주택 양식입니다 대구 광역시의 목마르뜨라고 불리는 청라 언덕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세워진 이곳은 경북 지역 최초로 서양 의약을 도입한 의료원입니다 의료문화 도입 외에도 다양한 학교를 세웠는데요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인 개성학교, 신명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눈물이 다 묻어 있는 곳입니다 문화재 곳곳을 밝히는 은은한 불빛을 따라 야경 투어를 즐겨봅니다 대구의 도심 속에 백년 된 역사를 여기가 있었다고 해서 너무 뜻깊고 아름다웠어요 아비가일이 픽한 마지막 여행지는 과연 어디? 오늘 여행하면서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골프까지 갔는데요 우리 여행의 마지막을 자식할 메뉴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맛있겠다! 커다란 철판, 붉은 소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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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오! 이거 제육볶음이에요? 아! 알았다! 아귀찜! 그쵸? 익숙한 듯 아닌 듯 알 수 없는 너 대구 10대 이상의 복어입니다 복어를 이렇게 먹는다고요? 이게 정말 복어 실화입니까? 주방으로 가보니 마침 여러 종류의 복어 손질 중 얘는 까치복인데요 탕질이 용으로 많이 쓰고요 얘는 밀복입니다 밀복인데 저희 집에서는 불복이 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밀복 같은 경우는 고교 구성에 속하거든요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쫄깃한 면이 있어요 복어 손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독제거 간, 알, 눈, 피에 있는 독을 완벽히 빼냅니다 복어에는 테트로드 독신이라는 독이 있는데요 이게 성인, 남성 15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반드시 손질해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독 제거 후 먹기 좋게 손질한 복어살에 매콤한 양념을 골고루 조물조물 묻혀서 어? 그런데 저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문 뒤에 있는 건 콩나물? 시원한 물줄기 쫙쫙 맞으며 쑥쑥 자라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콩나물을 직접 재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건강하고 올바른 식사를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물로만 재배를 해서 직접 따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복어에 직접 재배한 콩나물 그리고 당면까지 넣어 조려주면 대구 광역시 심리 중 하나인 복불고기 완성! 어우, 정말 꾸짐하다! 어우, 맛있겠다! 아삭한 채소와 어우러진 복어 껍질 묻힌 시원함이 태어난 복지리탕까지 대구에서 만나보는 색다른 복료리! 와, 첫 번째로 만나게 된 불고 불고기! 먹어봅시다! 과연 불고 불고기의 맛은? 불고 쌀과 매콤한 불고기 양념의 만남 음, 엄청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아유, 자세히 좀 말해봐 엄청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느낌과 양념이 매콤하잖아요 이 매운 느낌에 확 또 이렇게 복어를 잡아주니까 음, 이거 맛있네 음, 복어 껍질을 매콤새콤하게 묻힌 요리도 별미 자세하게 얘기 좀 해봐 복어 튀김! 이런 것도 손으로 먹어야지 그렇지! 튀김은 손으로 먹어야지 복어 여리의 꽃은 복어 탕 아닙니까? 비린내 없이 시원하게 끓여낸 맑은 국물 아유, 보는 내 속이 풀린다! 풀려! 오늘 대구에서 가을 여행을 해봤는데요 풍경도 보고요, 자연도 즐기고, 역사에 대해서도 보고 그리고 끝내주는 대구의 맛까지 봤는데요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을 여행은 대구로 놀라오세요! 가을 여행의 느낌이 바로 이런 거죠 우와, 진짜 멋있네 맛있려고 하는 다비다이리오 음 음 음 엄청 맛있다